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을 폭발시키는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대표 강사 노바지구학의 엄영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출문제 분석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방학 동안에 개념 강의 쭉 진행을 했고요. 6월 평가원 전에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평가원이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개념들이 기존의 기출에 다 반영이 돼 있고 그리고 그러한 개념들을 어떻게 자료화 시키고 시각화 시키고 문제 패턴화 시키는지가 기출문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 올해 수능 문제에도 어떠한 유형의 그리고 평가원이 어떠한 핵심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맞춤형 공부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은 과거의 평가원의 출제를 되돌아보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지만 현재 올해 수능을 출제할 수 있는 거울 역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의 중요성은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도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20학년 수능 대비 노바지과관 기출 문제 분석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기출은 중요성은 되게 알 텐데 나중에 보면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 저는 기출 문제를 봤는데 봐도 보자마자 답이 나와서 이걸 봐도 의미가 있나 싶어요라고 물어보는데 기출 문제는 사실은요. 기출 문제는 그냥 보자마자 답이 바로 나올 정도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데 이걸 계속 반복해서 푸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기출 문제를 보자마자 답이 나온다는 얘기는 사실은 어떤 거냐면 그 답을 외우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자료가 있고 그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지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문들이 결국은 그 문제 속에 들어가 있는 개념들을 물어보는 거야. 맞는 지문이든 틀린 지문이든. 그러면 그 지문은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이게 맞고 틀리고에 대한 개념이 바로 여러분들 정리가 될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개념이 잡혀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기출 문제는 문제를 보자마자 평가원에서 이 문제는 어떤 개념을 어떻게 자료로 출제를 했고 이 자료가 어떻게 지문으로 출제가 됐으면서 이 지문을 틀린 지문이면 아 이런 식으로 틀리게 우리를 낚으려고 지문을 만들었구나 그런 내용들까지 쫙 정리가 될 정도로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은 평가원이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핵심 개념들은 기출 문제를 유형별로 그리고 개념별로 묶어서 보면요. 계속 유사한 패턴으로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기관인 평가원의 기출 문제를 보면서 그 평가원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개념들이 어떤 것들인지 알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핵심 개념들이 해마다 반복돼서 출제가 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개념의 난이도, 중요도를 따질 때 ABC급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런데 그 ABC급을 따지는 게 개념 자체에 중요한 ABC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개념 자체에. 다만 평가원이 자주 출제를 하는 거다. 그러면 A급이고 그다음에 좀 출제가 안 되는 거다. 그럼 우리가 소위 지역적이라고 얘기하면 C급 정도가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A급, B급, C급을 따지지 마시고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평가원은 이제 어떻게 출제를 할지 모르니까 직업원 전체 범위 내에서 평가원이 출제하고 싶은 내용을 출제를 하는 거니까 다만 기출 문제의 패턴을 파악을 하면 핵심 개념들이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개념들 위주로 우리가 좀 공부를 되게 열심히 빡세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똑같은 개념이라도 그러니까 계속 비슷한 개념들이 해마다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게 똑같은 패턴으로 출제가 되진 않아요. 자료를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시각화를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지문을 이렇게 바꿔보고 그러면 똑같은 개념이라도 어떤 자료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지문들을 만들어서 문제를 출제를 했는지 그 지문들을 연습을 하면 그 개념에 대한 전체 문제 나올 수 있는 전체 틀을 여러분들이 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형태로 응용돼서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기출은 선생님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매우 중요하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강의는 최근에 5개 년 동안에 6월, 9월 평가원 문제하고 그 다음에 수능 기출 문제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문제를 그냥 다 실어놓을까 했었는데 근데 계속 반복해서 이제 출제가 되는 거의 동일한 형태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약간 좀 뺐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 연도별로 출제, 연도별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그 단원별로 해가지고 그 단원별의 핵심 주제들이 반복해서 모여있는 문제들을 묶어가지고 그 안에서 똑같은 유형의 문제들을 반복해서 풀도록 교제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주제별로 구성을 해놨고요. 그 비슷한 주제 문제들은 묶어가지고 어떻게 조금 형태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살짝살짝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 쪽으로 가도록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지구학 1에 문제풀이하고 나중에 파이널 개념 정리할 때까지는 항상 이렇게 주제별로 묶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 개념의 유사 문제의 출제 패턴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변형돼서 출제가 될지 거기에 대한 연습까지도 한번 같이 해보면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갈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강의를 촬영을 시작을 해가지고 강의는 매 주마다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6월 평가원 전까지는 기출문제 분석 강의 전체를 한번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강의를 통해서 기존에 나왔던 전체 지구학원 전체 개념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내용을 연습할 수 있도록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6월 평가원 이후에 이제 계속되는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기출문제 분석 강의를 통해서 과거의 평가원의 기출을 가지고 우리 올해 평가원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걸 한번 분석을 해서 올해 꼭 수능에서 지구학 만점을 맞는 그럼 우리 노바 지구학의 제자들이 되도록 합시다. 그럼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